스킨 던지고 왜 뽑습니까 하나 둘 셋 봐라 527원 잭스야 잭스야 존나 무리하네 잭스 카정 욕심이 또 야 카정에 맞춰 남는 것도 없어 왜 이렇게 욕심내냐 카정 욕심 존나 칠 wurde 나이스 오오오오옥 잡아 잡아 잡아서 헤드벌벌벌벌벌벌벌 자 여기다 콕꿩콕꿕 딜뀌 갑시다 시원하게 딜뀌 갑시다 아마 리븐이 3초정도 뒤에 리븐 쿨 돌면 들어오면 들어가십시다 아마 쿨 돌아가서 딜뀌할꺼야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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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더라도 다이브 찍으세요 빨리 찍어요 아니 찍으세요 아 궁이 없었구나 나이스 오 내 킬 오 감사합니다 오케오케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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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이득 라인 이득 어 궁이 없었네 궁극기 돌았으니까 한번 해줄게 요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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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취 좋았으 오케오케 지금 스킬 빠졌거든요 리븐 야 바래 와라 야와라 도로로로로로로 제발 지발! 지발! 지발 좀! 어 맞다! 파악! 아아 진짜 아아 아아 이거 상관이네 아아 방풀인가?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않아? 끌어땡기만 킬이다 오케요! 시! 아아! 싹타킬! 아 킬은 아니구나 저 제압이구나? 아아 220원 줬어 도모닫진 않나요 존나 패는거야 나이스샷 트림 왕기가 자 이번판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레드먹고 잡골 먹고 이바 야 얼굴 존나 아파 어어? 야이 미칫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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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웨랑 레드 드세요 레드 미드 드세요 레드 미드 드세요 레드 미드 드세요 오버하지 말고 아이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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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 2에 하자 딜기 2대 2대 스케일 빼 1대 됐어 야 나왔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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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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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없다 그렇지? 잘 뺐다 모겸아 게임 한 20분 하면 게임 실력 돌아와요 실버 3으로 정글링 하나 갑니다 야 미드 푸쉬해줘야 내가 안죽어 아 아 아 이 파바하트 새끼야 어 어떻게 이렇게 우위하냐? 잭스 아 삐져 고와네 이리와 이 새끼들아 어 죽는다 아직 따라가 Hir 이리시 님 ож 어 어 으하 엣 굿! 도이루! 존나 패는거야 자, 궁 빼지말자 궁 빼지말고 자, 궁 빼지말고 저글몬을 피읍하고 절질뻔했고 꼭끼오! 어시스트 감사합니다 탑으로 뵐게요 썼다 이 새끼야 야, 존댓 아, 존나 아팠다 와, 그냥 처음부터 때려버릴걸 그냥 괜히 미니언에 낑겨가지고 깜치잖아 저 존나 때릴걸 개센데 내가 쐰줄 몰랐어 존나 패버릴걸 그냥 나의 딜을 몰랐어 나 그냥 아파서 제스한테 칼올라가던 3렙 드린다면중 야, 뭐야 야, 오리아라 야, 오리아라 왜이렇게 약해 야 오리아라 뭐야? 아, 이거 내가 가서 이긴다는게 도장도 없어 야, 이거 빼, 이거 빼 존나 쎄잖아 아이고, 뭐해 이 새끼 한대, 두대 퀴리릭, 일로와, 일로와 야, 존나 쎄 야 야. 왜이렇게 쎄? 이거 오우 으 아아 오오 어 오우 öğ 쎠나 자 너 둘 있다 들어가 둘이 돼? 들어가서 뽑기고 때려줘 개 털어가지고 오케이 겁만 주고 빠져버리기 좋았어 좋았어 이런거 좋아 배경하는게 야 우리 지금 줘 존나 쎄 야 뭐해 너희들 세명씩 니들 왜 한타 아니냐고 2대5 2대5 했어 2대5 2대5 야 게임 개가급했는데 제가 터지는 제스 방투를 했거든요 지금 자자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야 이러면 죽어 아 좀 애들아 뭐해 애들아 야 배인이랑 좀 모여봐 가리니랑 왜들 딴 놀고 있어 불러먹고 난리났네 애들 애들아 좀 모여 애들아 애들아 안 모여 오오 어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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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쁜게임이래 어 설마 에이 야 오리아 쳐 오리아 쳐 그렇지 어휴 아휴 미리로 다 그렇지 진짜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아